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랜만에 ALC 블럭 하차 하러 왔습니다. 오늘 총 30바레트 네요 보통 한줄에 4바레트 들어가면은 저게 길이가 약 2400정도 나와요 제 지게차 발이 2300 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한줄을 뜰 수 있어요 지금 지게차가 작업하기 편리한 자리로 하물차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이쪽 부분을 대놓고 저는 볼레로와 볼레로 사이에서 하차를 하게 될 거에요 요거 ALC 블럭이 4개 한 번에 뜨려면 약 2400이 나오기 때문에 덧발이 2250정도 까지는 뜰만하고 2250이 안되면은 되게 불안해요 무게도 지금 4.5톤 지게차로 떴을때 4다발 한 번에 뜨면은 거의 아슬아슬 하죠 지금 시공하시는 분들이 하도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자주 넘어가서 노이로자 걸리셨다네요 저는 이거 4개씩 한 번에 금배 쉽게 뜨는데 뭐 자주 넘어가는 자세에요 이게요 그리고 저 이제 이 파레트 위에 보면은 조그만 파레트가 하나씩 얹어져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건 무조건 내리고 뜨는게 낫습니다 무게도 무게고 또 중심이 또 바뀌어 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파레트가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 위에 뭐가 얹어져 있을때 요거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가 안나오신 분은 이게 안 넘어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분명히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그날도 저 위에 이렇게 물건이 조만한게 하나 얹혀져 있었는데 저는 저를 내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물차 사장님이 그냥 한 번에 뜨라는거에요 아 그래서 또 의심 없이 한번에 떠갖고 처음엔 높이 뜨지 않잖아요 얘가 살살 떠갖고 후진을 하는데 약간 높이 드니까 여지없이 넘어가는거에요 또 오른쪽으로 이 3파레트가 그때는 이제 발이 짧아갖고 하나 내리고 3개씩 떴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3파레트가요 한파레트는 차 밖으로 쏟아져 내려왔고 돋바레트는 차 위에 쏟아져 버렸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또 어차피 제가 위에 걸 내릴라 그러던거를 그 시공하시는 분이라고 현장 소장님 반장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못해요 아무도요 제가 처음부터 제 나름대로 한번에 뜨라 그러다가 무너졌으면은 제가 책임이 어느정도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위에 걸 먼저 내리자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함차사장님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그거 수수판을 하고 나중에 제가 다른데 갔다오다가 이렇게 아침 일찍 작업을 했었는데 오전 내내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양이 많아요 이거 쏟아지면 더군다나는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요런거 이렇게 지게차로 들고 이상 없을 때는 별거 아닌데 요거 쏟아지면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저 한번 쏟아져 봐서 알아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제가 저거 2단원 쳐진거는 제가 그냥 깊이 크고 먼저 내리고 내려요 나머지 내려요 근데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이제 작업자 한분이 저 위에 올라가서 체크를 해주고 있었는데 저분이 이제 한번에 내리라 그래요 그냥 한번에 내려버립니다 뭐고 내려달라는데 내려야죠 뭐 무조건 다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요 ARC 블럭은 상당히 긴장이 되는 저재에요 요거 제가 2300 이지만 지겟발로 뜨고 나면은 무게가 거의 딱 좋아요 아주 좋은 무게인데 요게 이제 과속방지턱이나 또는 땅이 안좋게 되면은 요거 앞뒤로만 넘어가는게 아니고 양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재에요 이건 분명히요 그거 잘하셔야 되요 지겟발이 뭐 2300 이러면은 거의 안전빵입니다 요거 2400 이니까 2300이면은 저 끝에 10cm 정도 덜걸리는 거잖아요 그건 거의 안전해요 그 상태로 바짝 안와서 뜨게되면은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뭐 막 회전한다거나 그건 안되겠죠 그리고 가속방지턱이나 이런 넘을 때는 살살 넘어야 되구요 평평한 땅에서는 그냥 그래도 2300만 되면은 많이 안전해요 제가 지겟발 덧발 2300 해놓고 이거 ARC 넘어간지 한번도 없으니까요 전방시야가 불량합니다 지금 이거 캠의 위치가 좋아서 그렇지 이거 전방시야가 안좋아갖고 머리를 양옆으로 이렇게 길게 빼고 한번씩 봐줘야 되요 저 뒤에 누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여기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 작업자가 저기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이동하면서 그걸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도 이제 봐주는 사람 많은데 이분들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진짜로 좌우 잘 살피면서 가야 되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스스로 그걸 터득 하셔야죠 머리를 꽤 길게 뺍니다 양옆으로요 지금 바닥이 너무 기울어 갖고 맨 끝에 건 지금 빠지지 않고 있죠 그냥 갖고 나와 갖고 평평한 데에 놔야 됩니다 근데 요럴 경우 지금 지겟발을 빼려면은 바닥에 바짝 대갖고 지겟발을 빼는데 요 대리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깨질 수도 있어요 파손을 주의하셔야 되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저분들도 이게 지겟발을 누르면서 빼다가 요 대리석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만약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게차 잘못이죠 뭐 스스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그런거 다 계산해서 해야 돼요 이런거 보면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곳 완전히 한적한 도로이죠 이제 후진 해갖고 방향을 틀때 보면은 누군가도 지나가요 깜짝깜짝 놀래지 이거 제대로 안 살폈으면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진짜 잘 살피면서 해야 돼요 이 도로는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항상 신경 집중해 셔야 됩니다 아침에 한적한 시간이라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진 않아요 지금 제가 요거 빠르트 위에 있는거 내리려고 지겟발을 높이 들어서 올라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리 잡고 지겟발을 분명히 제가 높이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꺼 먼저 저는 내려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갔더니 지금 같이 뜨라고 저 위에 보고 계신 분이 이때는 제가 또 고집을 부리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는 고집을 부리는데 위에서 봐주고 있었잖아요 그냥 같이 뜨라니까 그럼 한번 뜹니다 근데 뜰 때도 한번에 확 떠버리면 안 돼요 사회사람을 떠서 보고 오른쪽으로 살짝 보낸 다음에 잘 떠졌나 보고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약간 지금 땅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근데 무게도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니 하물차 사장님이 뒤에 지게차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요거 고대로 든 상태에서 후진을 해서 땅이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이 무게가 딸리니까 그 오무리 뒤에 지게차가 웨이트죠 웨이트 뒤에 사람들이 올라타요 그러다가 지게차가 앞으로 들렸다가 뒤로 떨어지면서 지게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거 동영상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게차 뒤에 올라타시면 안 돼요 중량이 모자라면 위에 꺼 내리던지 적게 뜨면 되는데 무리하게 뜨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지게차 뒤에 올라타지 마세요 뭐 같은 중량의 지게차가 더 물건 많이 뜨고 그거 자라 할 거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뜨는 게 최고예요 지금 오늘 제가 요거 조금 무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아요 요 위에 꺼 무조건 내리고 저는 작업합니다 제가 안전해서만큼 좀 고지식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오늘처럼 위에 꺼 먼저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작업자가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또 그렇게 따라서 해줘요 지금 바로 요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우물이 한 명 올라타있고 밑에 한 단에 잡고 있죠 이거 사람이 못 잡아요 이 밑에 본 사망사고입니다 이거 유튜브 찾아온 거 있어요 제가 그 링크는 따로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하도 여러 곳은 돼 있어갖고 금방 검색하셔도 되지만 또 편리를 위해서 제가 밑에 달아놓겠어요 자 이 ALC블럭 안전하게 뜨려면 일단 덧발이 2300정도 돼야 되고 다음에 4.5톤 지게차로 4개까지만 뜨세요 또 위에다 뭐 얹어져 있으면은 위에 꺼 무조건 내려주세요 저게 작은 파랫 하나가 사고의 원인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저거 위에 있는 채로 떠갖고 넘어갔을 다음에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구요 ALC블럭에 대한 트라우마 그땐 또 지게발의 길이가 2100밖에 안 됐어요 2100이면은 요거 4개 내릴 때 한번에 4개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2번 작업을 하는데 항상 그래갖고 ALC만 딱 걸리면은 아주 그냥 긴장이 되고 하기 싫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지게발을 2300으로 뽑고부터는 그런 사고도 없고 안전하게 뜨면서 이 뭐 ALC는 전부 다 져줬으면 좋겠어요 ALC작업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 ALC작업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지게발을 2400으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ALC를 1년중에 몇 번이나 뜨겠습니까 2400으로 하면 ALC 뜨긴 좋아요 근데 다른 하물차들이 폭이 2300에서 2350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 지게발로 하물차 적재함을 찔러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좁은 창고에서 일할때는 진짜 1cm가 아쉬운데 2400 되버리면은 정말 작업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작업하기 힘들때가 많이 있어요 2300이면 긴거거든요 2200 정도도 괜찮은데 2200은 ALC에서 조금 불안한 상태에요 자 그럼 이제 ALC 뜰 때 덧발이 2300이고 또 위에 얹혀진 작은 바레트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잖아요 뭐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그 함정을 하나 마저 알려드릴께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는 지극히 평범한 땅이에요 이런 곳에서 작업할때는 지게발로 꽂고 들어갈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이 하물차가 서있는 땅이 삐뚤대거나 또는 높낮이가 약간 비탈적거나 언덕이었을때는 지게발로 수평을 잡고 들어가다가 조금 수평이 틀려지면서 저 파레트가 약간 밀릴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파레트 안 보이는 파레트가요 파레트가 지금 보면은 딱 붙어있는데 그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5cm가 벌어졌던 10cm가 벌어졌던 이제 그걸 모르고 확인을 안하고 우리는 당연히 뒷문짝이 닫혀있으니까 이게 간격이 안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푹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벌려져 있으면은 맨 뒤에께 저쪽 함을 저 적잠 뒤로 넘어가 버리든지 또는 무게가 부족해서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번에는 이제 위에꺼부터 한번 내려버립니다 요거는 또 안내리곤 안돼요 두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요거 뜰 때는 또 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지시켜 놓고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선 다시 떠야되요 안 보고 뜰 순 없잖아요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 한번 더 요게 이제 벌어진 이유는 요렇게 갖고서 뒤로 뺄때 땅에 뒤에께 끌린 상태로 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져요 지금 오늘도 제가 한번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뜰 뻔 했는데 그 작업자의 도움으로 다시 그 발을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요게 벌어지게 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2300이면은 맨 뒤에 빠르트는 10cm 정도가 덜 걸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cm 정도가 벌어져 있다면은 맨 뒤에 빠르트는 20cm 정도 덜 걸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뒤에 빠르트는 조금만 충격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거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지겟발이 짧을 때는 먼저 앞에 거 한 줄을 쭉 내려요 내려갖고 3개를 만들어갖고 갖다 놓고 하물차를 돌려 댄 다음에 뒤에서 3개를 한번에 떠버리면 돼요 저희는 주로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아니면 두개씩 내려도 되고 ALC 블럭 가장 안전하게 뜨는 방법은 역시나 덧발이 2300은 돼야되고 그 다음에 평지여야되고 다음에 이게 벌어지지 않게 잘 떠야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그리고 무조건 그 ALC 블럭 위에 있는 작은 빠르트는 무조건 내려야되는 곳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ALC 블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ALC 블럭 지금 전국에서 많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조금 더 조심해 주세요 넘어가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